테일즈 런너 런너님들, 둘, 셋! 안녕하세요, 엘리칭입니다. 런너님들, 저희 많이 보고 싶으셨죠? 저희가 테런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데뷔 전부터 테일즈 런너를 했었는데 이렇게 런너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그쵸, 그쵸, 그쵸. 저는 악신까지 했는데요. 제가 저희 멤버들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언니, 언니, 잠깐.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런너님들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서요. 뭔데요? 그것은 바로바로바로 2월 28일 일요일 저희 여자친구와 함께 테런해서 달리실 수 있다는 점! 맞습니다. 네, 2월 28일 일요일 저희와 함께 하실 거죠? 저희 방송에서는 기럭지팀과 기우미팀 이렇게 나누어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한 팀으로 대결을 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개의 팀 중에서 누가 이길지 맞추는 이벤트도 홈페이지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혜택도 많이 있어요. 저요, 저요, 저요! 저희 팀을 찍어주세요! 저희 팀이 승리할 수 있어요! 아, 우리 팀이요! 저희 팀이요, 저희 팀이요! 그만, 그만! 여러분, 지금 바로 이벤트 참여해주시고요. 여자친구와 28일에 꼭 만나실 거죠? 참! 그리고 테런해서 진행되는 저희 여자친구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저희 여자친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안녕! 안녕!